맛있다. 막내 이름이 뭐예요? 하경이요. 장학영, 하경이 언니. 정 씨야, 정 씨. 다 원래는 정 씨이시구나. 누가, 얘 정 씨야? 누가, 얘 정 씨야? 뭐 하는 거야, 일로. 뭐 하는 거야, 일로. 라, 라원 아빠는 본명이 뭐게 해요. 어? 너 얘 본명 아닙나? 나는 쉽잖아. 얘 아닌 건 알지? 너 본명? 너 본명? 아, 맞아. 너무 쉬운데. 똑같아가지고. 바꾼 거지. 누구 다른 연예인 누구랑? 홍. 아, 누구였지? 잠만. 아니잖아. 누구? 홍 서버? 홍 서버? 너 알아? 홍경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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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는 척하고 있는 거 맞지? 야, 맞냐? 야, 홍경래. 내가 지금 사극을 하잖아. 야, 야. 송민이야, 이름이? 응. 우리가 본명을 부른 적이 없잖아, 한 번 또. 오우. 오우. 오우.